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함께 풀어보는 건강 OX 퀴즈 문제를 읽고 O와 X 중 정답을 맞춰주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기 전 우유는 수면에 도움을 준다 우유는 숙면에 도움되는 음식인데요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셔준다면 숙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잠자는 자세는 숙면과 관련이 없다 잘못된 수면 자세는 숙면을 취하지 못할 뿐더러 척추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숙면에 좋은 자세로는 천장을 보고 바로 누운 좌우 대칭 자세가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숙면을 취하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 잠을 잘 자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데요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식욕을 자극하는 그렐린 호르몬 분비가 15% 증가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렙틴 호르몬은 15% 줄어들게 됩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 영상으로 풀어보는 건강 OX 퀴즈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